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앉아 기다려 꼬리도 잘 안들어 어디서 나타난거야? 그쪽에서 있는데?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이뻐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꼬리랑 참치라고 달라고 그래 ㅋㅋ 엔진한 길 목줄이 있는 거 보니까 강아지 생신데이 이쁘세게 목줄이 있는 거 보니까 목줄이 있는 거 보니까 주인이 있을 것 같아요 목줄이 있는 거 보니까 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왔는데? 어디서 왔어? 저쪽에서 저쪽 방향에서 이 쪽으로 오긴 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응? 응? 아, 내 주인은 어디 갔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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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